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CIMA T8 CGS MK16 URG I 13.5인치 활의 버전입니다. 실총은 미 육군 특수작전사령부의 주도로 진행된 엠포 예건의 개량안이며 URG-I Upper Receiver Group Improve드처럼 말 그대로 레일형 핸드가드를 포함한 개선된 위총몸을 중심으로 특수부대용 엠포를 개량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된 소총입니다. 여러 회사에서 전동권, 가스건 가릴 것 없이 URG-I의 제품을 내놓았지만 오늘 리뷰할 제품은 MWS 기반 설계에 SP 시스템이 들어간 CIMA T8 MK16 URG-I 13.5인치 활의 버전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외형입니다. 13.5인치 핸드가드 버전을 재현했습니다. 반대편 외형입니다. 기본 AR50 그립이 장착되어 있으며 핸드가드 색감은 너무 짙지도 엿지도 않은 색감입니다. 기본 제공 가늠자, 가늠세는 플라스틱 재질의 플리버 사이트 형식이며 모든 기능이 잘 작동됩니다. 차징 핸들은 기본 AR50 차징 핸들이며 더스 커버는 나일론 파이버 재질의 플라스틱입니다. 하이스피드 볼트 캐리어라 노리새가 끝까지 당겨지지는 않습니다. 장전하는 느낌은 그리 힘이 많이 들지 않으며 방아쇠 앞은 아직 세팅이 되지 않아 조금은 무겁습니다. 기본 제공 스톡은 탄색 탄색 크레인 스톡이며 총 4단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엔드플레이트는 크리타입 슬링고리를 달 수 있는 옵션 엔드플레이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노리새 전진기는 단순 눌러맞는 것이 아닌 실제 기능을 재현합니다. 테스트 격과를 해보겠습니다. 사용가스는 퍼프리노 12KG 그린가스입니다. 하이스피드 볼트 캐리어를 장착하여 빠른 연상 속도를 보여줍니다. 트리거 앞 및 트리거 안복거리는 육각 드라이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코버 조절은 일자나사를 사용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부 트리거입니다. SP 시스템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풀 스틸 트리거 세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득히는 부분을 통하여 해머 스프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바빠는 알루미늄 재질이며 비록 반동이 줄어들지만 내부 무게출을 빼서 무게를 줄여 작동성을 늘릴 수 있습니다. 볼트 캐리어 재질은 스틸이며 하이스피드 볼트 캐리어로 빠른 연상 속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노즐은 플라스틱 재질이며 리턴스프링 강성이 무난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부를 살펴보았으니 밖에 나가 실사격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야외 실사격이 나왔습니다. 사용가스는 12kg 퍼프디노 가스이며 에인샷 0.2g 탄을 사용합니다. 장선을 사용합니다. 야외 실사격 Stealth 필 wrench 퓨트 조절 오겠지 4 용ов 그리고 들어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